안녕하세요. 오늘 점수가 나왔습니다. 잘하셨네요. 63점. 잘한 거 맞죠? 63점. 63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문항은 중짜리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상짜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제 생각이랑 다른가? 일단 그렇게 보시고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1번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죠. 볼게요. 보시면 국계법상 기본계획안 설명으로 오른 거야. 오른 거. 오늘 찾아보자. 오른 거. 1번. 기본계획은 광역도의 수입에 지침이 된다. 어디가 틀렸죠?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어떤 계획이지? 도시군관리계획에. 도시군관리계획에 지침이 된다. 기본이용입니다. 계획의 지침이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2번. 2번은 우리가 끊임없이 많이 한 거지. 그렇죠? 시장군수가 기초회사를 할 때 기본계획에 찍어볼까? 기본계획의 내용에 환경성 검토는 안 들어가죠. 그렇죠? X 그려야죠. X. 토지역선평가랑 재취하수업 분석 두 가지만 포함됩니다. 그러면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X. 그리고 이건 도시군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라는 관리계를 말하잖아요. 이건 기본이지. 기본. 기본 동그라미. 다른 법률에 따라 수입하는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른 법률에서 수입할 때 여기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A란 토지는 개발하겠다. B란 토지는 보존하겠다고 정했어. 그러면 다른 법률에서 이걸 무시하지 말고 여기에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이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입하는 계획에 뭐가 된다고요? 계획 기본이 된다. 세 개만 밑줄 거나? 도시군관리계획. 다른 법률에 뭐가 된다? 기본. 땅땅땅. 다른 거 절대 안 바꿔. 걱정하지 마. 다른 데 세는 순간 끝나는 거야. 이용개발 보존 이런 거 안 바꿔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정답입니다. 정답이고. 그러면 4번도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관할구역 전부에 동그라미 쳐볼까?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가 수입돼 있는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틀렸지, 그렇지? 모두 포함돼 있다. 우리 맨날 연습하던 거야. 전부 모두로 나오면 동그라미, 전부 일부 나오면 일부 나온 글자 나오면 싸다기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로 나오면 맞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차피 광역도시행만 봐도 기본계획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있고 또 뭐 있죠? 하나 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하나 있잖아. 이거 맨날 하던 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이거. 인구 얼마? 10만. 이것도 나오지, 시험에. 인구 10만 명 이하.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이죠. 시 또는 군.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은 기본형이죠. 기본계획 내용과 광역도의 내용이 다르대. 그럼 상위계획이 우선하죠. 따라서 이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됐습니다. 1번 깔끔하게. 정답 나왔죠? 3번. 체크하시고. 2번 문제 가볼까? 국계법상 이번에는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은 한 설명으로 오른 거야. 1번 볼게. 이거를 용도지역을 읽어야 돼, 여러분들. 본시험에서 이렇게 살짝 밝아서 나올 수 있거든. 현재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인데 도시으로 변경한대. 그럼 이걸 줄이면 얘네 둘 다 공통점이 뭐죠?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의 공통점이 뭐죠? 용도지역이잖아. 용도지역을 뭐하는 거야, 지금? 변경하는 거지. 소속 어디? 관리인 맞지, 지금? 퍼펙트 1번 지문 맞잖아. 동그라미 쳐야지. 1번. 이상 없고. 2번부터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 물어보는 게 2번이다. 이거는 국장만이 지정하는 거 맞죠? 국장이 나와야 되고. 국토교통부단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도 눈에 확 들어올 것 같은데, 이제는. 시장군수가 2번을 했대. 그런데 이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지구단 얘기했고요. 이거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거 할 수 있지, 그렇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개발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 개발. 여기다 동그라미를 쳤어야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개발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때는 하나만 생략할 수 있네. 재채화선 분석 실시하지 않아도 된 데가 아니라 토지 적성평가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효력 발생 언제부터 돼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이지. 다음 날 한번 싸대기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퍼펙트. 이렇게 해서 정답 1번입니다. 1번. 여기까지 다 맞췄죠, 그렇죠? 여기 지금 아직 안 나와서 몇 번이 많이 틀렸는지 안 나와서 다 설명드릴게요. 3번은 틀린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 직무기한 거 이거. 도시금관리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이용파트에 있는 거죠? 4번이에요. 다 맞췄어요, 틀린 사람 없어.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들어가고요. 시가조정구역, 용도구역 들어가고요. 여기 기반인설 설치정비 개량 들어가고요. 얘네 전부 다 기반인설 맞지, 그렇죠? 공간인설을 줄이면.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인설은 줄이면 뭐가 되지? 네 글자로. 기반인설이지. 기반인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것도 관리기로 해야죠. 결정해서. 그다음에 용도구역 맞지, 그렇지?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하시고. 문제 4번 가보자. 국계법상 도시금관리기의 이반자는. 그 이반자는 올해 나와, 100%. 이건 여러분 자신감이 넘쳐야 돼. 우리가 배운 데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틀린 걸 찾아보자. 1번에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제안서에는 도시금관리기의 도서, 도면. 그다음에 계획설명서를. 뭐가 해야 돼요? 첨부.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잖아. 지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어. 이거 다 옳은 내용이야. 그럼 첨부하지,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똥을 뺄치고 오라고. X하지 말고. 그다음에 기반인설 설치에 대해서 주민의 이반자는 할 수 있죠. 이때 동의 요건 만나볼까? 일단 국공우지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하는 거 맞아? 5분의 4 맞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랑 또 하나 더 있지? 입체복합구역. 도시금계기의 입체복합구역도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 싹 다 묶어서 3분의 1. 됐어, 정리. 다 이해하셨고. 이거 외웠나 보자. 입안 제한을 받으면 40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하는 거 맞죠? 동그라미 쳐요. 이렇게 두 개. 연장할 수 있나? 한번 연장도 써보자. 1회에 하나요. 한 번만, 한 번만. 1회에 한해서. 한자로 쓰지 말자. 1회에 한해서. 1회에 하나요. 한 번만. 30일. 30일 연장할 수 있다.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40을 외우셨을 겁니다. 다. 그다음에 4번은 비용 나오죠? 부담시킬 수 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비용 찾고 나오면 전부 나이브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옳은 형태입니다. 정리하시고. 그런데 5번은 싸다기를 날려야지. 복합개발 지구를 주민이 입안 제한을 못하는데 무슨. 그래서 주민이 입안 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확히 하시면 5번 지문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나와야 될까? 산업유통이지. 우리가 복특 중에서 산업에 대해서만 주민이 입안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용산기지입니다. 산의 산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하시면 돼. 만약에 이 지문이 산업유통으로 나왔으면 어때요? 맞는 거예요. 거의 면적이 있거든요. 1만에서 얼마? 3만.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정답 5번이야. 5번. 어떻게 문제 풀어보니까 다 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은 동형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 본시험이 조금 쉬워져. 그래서 그거를 짜증을 내지 말고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돼. 짜증내는 일이 아니야. 본인만 손해라니까. 적응하라고 내는 건데 그 적응을 빨리 해야지. 이탈을 하면 안 되잖아. 정리하시고. 5번 가자. 국계법상 용도지험이 용도구역이죠.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보자. 1번 지문은 오랜만에 보는데 여기다 미시코스웨대. 여기. 여러분 용도지역에 딱 지응을 했어. 거기다 개인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규제를 해요. 그런데 뭘 지금 설치하는 거죠? 이거 도시공개 있으면 공익서를 이렇게 읽어야지. 공익서는 규제하면 돼, 안 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규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맞는 얘기죠. 1번은 이상 없거든요. 2번. 개발제한구역 지정됐다. 국계법으로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글자.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도 맞는 거고. 이때 따로 정한 법이 무슨 법이지? 개특법이야, 개특법. 개특법 세 글자 쓴대. 맞네, 그러면서. 동그라미 쳐야지. 이상 없고. 여러분, 오랜만에 보는데 도시역, 외의적이 지원된 농공단지에다 미치고 써야 돼요. 여기 농공단지. 검표는 얼마야? 70. 공장 올려야 되잖아. 용도지역은 얼마야? 150이잖아. 틀렸네, 그렇지? 100%가 아니잖아, 이거. 용전용으로 물어보면 150% 이하의 보면서 이렇게 하셔야죠. 이거 어떻게 써지, 강의할 때? 그렇지, 이렇게 굴뚝, 굴뚝. 이렇게, 이렇게. 반응 1도 없었던 게 이거예요, 지금. 1, 5. 1, 5. 시험장 가서 내 목소리가 떠올라. 내가 1, 5, 1, 5 이렇게 하는 게 떠올라야 합격을 한다니까. X잖아, 이거, 그렇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4번 지문도 많이 보던 익숙한 지문. 도관농자로 지정이 안 됐다. 미지정됐다. 그러면 검, 펠, 용전율 같은 규제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랑 똑같이 하는 거 맞죠? 퍼펙트 그래야지 한 번 읽혀야지. 두 번 읽으면 안 된다니까, 이거. 그다음에 도시역이 세부 용도지역이 되지 않았다면 미세분지역이죠. 그럼 여기 써야죠. 이때 규제는 검, 펠이 되건 용전율 되건 보존녹지라고 써야지, 보존녹지. 보존녹지랑 똑같이 규제하는 거 맞지, 그렇지? 그럼 검, 펠은 얼마예요? 20. 용전율은? 80. 용전율 최대한도 80 맞지, 그렇지? 퍼펙트 그래야지.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문제 풀린다니까, 이게. 깔끔하게 마무리해야지, 이거. 정답 나왔고, 6번도 가보자. 6번, 한 장 넘겨서 보죠. 6번도 틀리면 직무기하신 분이야. 마지막 마무리인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전율의 최대한도가 바르게 연결된 거. 한번 찾아볼까요?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얼마죠? 50. 6, 5, 7, 그러니까 50이지. 틀렸네, 이거. 용전율은 얼마예요? 100, 150, 200, 250, 300 맞지, 그렇지? 동그라미 있죠. 하나만 맞았네? 둘 다 맞아야 되는데. 답은 아니죠. 생산관리지역은 20, 80 맞나? 그럼 동그라미 쳐야지. 이거 눈으로 확인되는 건데. 녹관농자 20, 건폐율. 그다음에 용전율은 녹관농자 3군데 빼고 80이잖아. 3군데 빼는 데가 자연녹지, 생산녹지야, 계획관리야. 그럼 생산관리는 80 맞네? 그렇지. 그다음에 일반상업종은 중1, 6은 해볼까? 중1, 6은 이거 써요. 이렇게 머리로 하지 말고. 쓰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상업종 나오면. 9887 맞죠? 9887, 건폐율. 9887. 용전율은? 1500, 200 빼야지. 1300, 11900이잖아. 그러면 일반상업종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죠. 80은 맞죠? 이게 1300이잖아. 틀렸나, 지금? 그렇지. 전용공업종은 그냥 건폐로 무조건 70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300, 350, 400. 300이야, 300. 이건 머릿속으로 해도 돼. 자연녹지적은 얘가 20이죠, 건폐율이. 왜냐하면 건폐로는 녹관농자 20이지만 개에 깔리면 100이거든. 우리 40이거든, 40. 그럼 여기는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20이 맞지, 그렇지? 얘는 맞아. 용전율은 맞아. 왜냐하면 용전율은 녹관농자가 80이잖아. 세 군데만 100이야. 여기 그중에 하나가 자연녹지거든. 생산녹지, 자연녹지, 개에 깔리면 100이다. 그럼 나머지 틀린 이유 아시겠죠? 이렇게 나와야 시험이, 분시험이. 그러니까 동형의 형태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동형을 여러분이 꼼꼼히 다 보고 들어가셔야 실전 준비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정답 나왔고 2번이고요. 자, 7번 가볼까? 이거 틀린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 손 들었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복화용도지구는 1, 1개잖아. 써야지, 1, 1개. 자, 일반 주거지역. 자,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계획관리. 자, 이렇게 세 군데만 지정할 수 있어요. 1, 1개는 기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1, 1개. 그럼 여기 앞에 뭐가 나왔어? 일반, 상업지역은. 이 세 군데 없지, 그지? 그럼 지정할 수 있나, 없나? 힘드실까 봐 답도 1번에 놨는데, 내가? 정답 1번이거든요. 1번 하시면서 다머지 지문이 읽히면 안 돼. 나머지 지문은 모르는 지문이 있어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들어가는 순간 함정이야, 다. 1번 그냥 넘어갔지. 그럼 함정에 다 걸리게 돼 있어, 지금 여기가. 그렇게 문제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2번부터 보죠.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 뭐냐 하면 복화용도지구는 너무 많이 지정하면 안 돼. 용도지구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훼손한단 말이야. 용도지구 중에서 복화용도지구는 전체 면적이 있지. 전체 용도지구 면적에 3분의 1 이하로만 지정해야 돼요. 지금 모를 수 있으면 지금 하면 돼. 맞아, 맞아.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만 지정해야 돼요. 상한선이 있다는 겁니다. 상한선. 확인 간단히 하시고. 그다음에 방제지구는 몇 개가 있지? 사람 많으면 시가지. 사람 없으면 자연이잖아. 그럼 사람 많은 지역이 시가지 맞지? 많다고 써 있구만.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은 거 맞지? 끝난 거야. 그럼 맞는 거지 뭐. 그다음에 고도지고 또 나왔어. 지겹다 이럴 정도로. 규제 뭘로 합니까? 동그라미 쳐야죠. 맞잖아, 지금.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얘가 나오니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규제를 관리기로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5번 가볼게. 여기 특정정도 제한지고 동그라미 쳐볼까? 뭐라고 써야 돼? 아니, 조례로 정할 수 있대. 세분, 조례로 세분 할 수 있대. 세분을. 세 개만 동그라미 쳐. 앞에 있는 자를 바꾸지는 않아, 행정청을. 그러니까 여기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원래 세분은 대통령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용 말고 조례로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경중특. 기억나세요? 경중특이라고 있잖아.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경중특. 이렇게 써야지. 일단 써. 경관지구. 중요시 설명을 보호지구. 여기 나와 있는 특정정도 제한지구 3개야. 뭐가 나올 줄 몰라, 저도. 그건 출제언니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 하나만 외우면 안 되고 여기다 앞자라를 써. 경중특으로 외우는 거 기억나시죠? 얘네 3개의 용도지구는 세분을 뭘로 할 수 있다? 조례로 할 수 있다. 조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경중특이 떠올라야 돼. 그 정도는 준비가 되고 들어가야 돼. 본 시험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퍼펙트, 맞네 그러면서. 여기에 경관지구 들어갈 수도 있지. 동그라미 쳐야 된다니까 지금. 중요시 설명을 보호지구 들어갈 수 있죠?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세 개를 다 포괄적으로 경중특을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면 됩니다. 됐습니다. 답은 뭐 1번에 있죠. 답은. 자 이렇게 해서 답이 좀 어느정도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이 어느정도 나와야 돼요.